네, 시장에서의 이벤트 재료는 매일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옵션 만기가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7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전망들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리와 주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대신경제연구소 박혁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수정경제 전망 결과에 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부의 이야기, 내부의 또 여러 복잡한 이야기,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결론도 말씀드리면 수출 부진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이런 것 때문에 당초 하느니 예상했던 2분기 성장률을 좀 하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간 전체 성장 전망도 하향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지금 추경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률을 3.1%로 제시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9에서 3% 정도 그 정도로 하향 수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해 10월 이후에 한은의 성장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 전망 같은 경우는 3.9%, 3.4%, 3.1%로 계속 하향 수정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메르스나 수출 부진 이런 부분들을 좀 성장 하방 위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정부가 11.1조 원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의 재정 보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금리나 효과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이런 효과들로 해서 성장률 0.3%포인트 재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는 추경 추가 경쟁 예산과 이를 마련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국고채 발행 규모를 발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재정 정책에 효과를 시켜보는 시간적인 텀을 좀 둘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반기의 정책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정책 재료는 다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두 차례 했고 지금 추경 안이 국회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7월 20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볼 것은 결국은 정책 재료 같은 경우는 대내 정책 재료는 거의 소진이 됐다. 영향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의 어떤 연준의 움직임이나 이쪽이 주목할 포인트고요. 결국은 11.8조 원 그러니까 세출 5.2조 원 세수부진 4.6조 원에서 11.8조 원에 따른 성장률 재고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결국은 메르스 영향이 줄어들고 추경 집행이 되는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대내외 혼란스러운 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요즘 국내 금융시장 내부 이슈보다는 아직은 외부 이슈, 그리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미국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를 해라라고 재차 권고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권고했는데 또 권고를 두 번째 했더군요. 그리스 사태를 점검해 봤을 때 글로벌 채권 시장 요즘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 선호 하면 실흥국이 배제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실흥국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파장이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그리스 채무의 80%를 EU, ECB, IMF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민간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EU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럽하고 북유럽의 대치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독일로 대변되는 북유럽 쪽에서 남유럽 쪽의 계속적인 긴축을 요구를 하면서 남유럽의 어떤 반 EU 정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내고 그렉시트로 갈 경우에 나머지 남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에 사태 파장을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까지 진행된다고 아직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리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 그리스 변수는 7월 20일까지 단기 변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후에는 뉴스플로에서 어느 정도 뒤로 사라질 경우에는 다시 또 정상적인 패턴으로 금융시장이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미국 국채 가격도 올랐고 독일 국채 가격도 올랐습니다. 독일은 국채 가격이 국채 수익률은 11배 시스포인트가 떨어졌어요. 0.64%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뚜렷하게 그런 흥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 동향을 봐야 됩니다. 국채를 좀 순매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것이 신흥국에 대한 자산을 파는 것인지 위험 회피를 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좀 사다가 다시 또 팔아요. 국채 3연물 선물은 순매도 반면에 10연물 장기물은 또 순매수 억간인 행보인데요. 외국인들의 생각, 국내 시장에 대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종합변다면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딱 이렇게 투자자는 단일 투자자가 아닙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투자자들이 모여서 그게 외국인으로 통통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매도를 하고 뚜렷한 어떤 이유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이제 6월 23일부터 한 영업일 연속 국채 3년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해오면서 좀 이상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스 변수에 따른 신흥국 투자 기피 현상이냐 아니면 국내 채권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포시션 조조 중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단계에 그칠 것이냐 그게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리스 문제에 따른 신흥국 투자 기피는 아니고 국내 채권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포시션 조정 과정으로 좀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흥국 투자 기피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다면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신흥국 자산 가격 그러니까 채권 가격들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만 놓고 보면 신흥국 채권 가격들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 신흥국 투자 기피했다는 외국인 선물 매도는 아니고 최근에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국내 채권 투자 환경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졌고 추경이 나오면서 국채 발행 부담으로 채권의 수급 부담이 커졌다는 부분도 그래서 채권 투자 환경이 좀 악화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쪽에서 외국인들이 보유 매수 포지션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와 주가를 이야기할 때 왜 보냐 하면 최근에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 고성장주를 보는 게 저금리 때문에 성장성을 많이 따진다는 거죠. 저금리가 유지되느냐 이게 키워드입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전략적인 포지션을 채권 시장을 만약에 보신다면 투자자분들께 어떤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이슈 때문에 채권을 좀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될 건지 그 저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저금리 수준인지 상대적인 저금리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나 최근에 성장 동력이 점점 약화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같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 최소로 돌아서도 국고 3년 금리 기준으로 3%를 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저금리로 봐야 되겠죠. 저금리 주세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3분기 중반까지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하단과 상단이 제약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금리 저점은 지난 4월에 이미 형성이 됐다. 하반기 쪽에는 좀 금리 상승 쪽에 무기를 두는데 과거처럼 100BP, 200BP 상승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한 50에서 60BP 정도 상승하는 금리 상승 극복이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채권 금리와 또 주가의 연관성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명확하게 딱 고릴 때 걸지는 못했습니다만 채권 시장 금리 동향 내일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